어머 나씨가... 오오오오... 웬일이야 1,2,3,4,3,4,4,4,4,5,5,0 진짜 진짜 아무 사람을 우리 희룡아 오빠! 방금 봐요 바랑 패밀리꺼 대박 양해면 지장이라 결혼하고 싶어요? 그쪽 분은 모이해 모이해 감사합니다 아울러다 캣싱 캣싱 이름이 뭐예요? You are so beautiful 아아아아아아아아 김지시가 왔습니다 수경에 대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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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조그만 마시마 모이랑 술 마실래? 모이랑 술 마실래? 나 한국에서 올 때 진짜 내 아들이 불러요 브이로그에 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건 제 아들은 어린 아들 오, 나 수호해요 가능할 수 있었음 제가 진짜 싫어하는거에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거에요 제가 싫어하는거에요 제가 싫어하는거에요 제가 싫어하는거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Silvia Kim 그리고 저희는 모든 것들은 저희는 저희는 엄마가 좀 긴장해 왜? 처음이야 처음이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엄청나게 너는 어떻게 불렀어? 응 어떻게 해? 오빠 그렇게 한다고? 오빠 김치씨 오빠 김치 좋아해요? 어 갑자기 김치찌개 좋아해요 김치찌개 좋아해요 나도 닿으면 좋아요 내가 잘 못 Za 맨날맨날 이거 있으면 맨날 제이어스 아이고 실망해 질뻔해 나 돌아가자 나 제 거요 잠시만요 너 존댓말 잘 쓰네 잠시만요 오빠니까 저 저 해도 돼 갑니다 존댓말 잘 하라지 잘 하네 뻥치는 건 여태까지 그거 내 재능이야 존댓말 아 가만히 있어요 아빠 죄송해요 이게 무거운데 I was looking for my right positi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들어와 엄마 이거 다 엄마 선물 오 고마워 웰컴 안녕하세요 이거 키가 크다 몇이지 169 와 우리 아빠랑 비슷해 내가 168이거든 아 진짜요 아빠 머리 색깔 이쁘다 그래? 알 juror 우리 아빠랑 잘생겼어 네 맘에font 닮았다고? 맘에 싶은데 어머니는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뻐요 귀여워? 귀엽다는 소리는 참 많이 들었긴 들었어 한국은 아직 안주셨어? 아직 안주셨어? 어? 아 머리가 키가 크구나 나는 작은 줄 알았어 원래 한 10kg 덜 나갔어가지고 진짜 모델 같았어 아니야 지금도 나시라고 입길래요? 지금보다 키가, 몸무게가 덜 나갔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지금도 나시네 엄청 나시네 지금보다 10kg가 덜 나가버리면 한국은 아이들이 하는거죠 예쁘네 키 크고 날씬하고 예쁘고 미스코리아 나가 미스코리아 얼굴은 안 돼 얼굴은 안 돼 오히려 앉아봐 얼굴은 안 돼 왜 안돼 왜 안돼요 얼굴 예뻐 걱정하지 이거는 샤부샤부구 얘는 잡채 잡채 양념게장 매워서 못먹을 것 같은데 매운거 잘 먹어 밤에 불닭볶음면 잘 먹어 술도 잘 마셔요 앉아 너무 맛있어 잘 먹어야지 안에 미역국도 있는데 미역국도 있어요? 응 모이신발 모이신발이래요? 감사합니다 네 모이 빨리 앉아 너도 난 또 새신발로 국물로 둔다고 아니네 모이가 몇 년생이지? 0000년생 2000년생 2000년에 몇 살이지? 00년생 24살이 아 24살이니까 나는 모이 말투 24살입니다 응 그렇지 잘 갔다 오네 우리 아빠가 몇 살인데? 신 신 신 신 표현을 어떻게 알아? 엄마는 신 네 엄마가 더 많네 네 소금을 줘야 될 것 같아 펠리핀은 진짜 짜게 먹거든 내가 지금 아무 맛도 안 할 거야? 아니 괜찮아요 나도 줘 아 나 너도? 너도? 너도 이따가 미안해! 언니 오잇 펠리핀은 돼지 닭소 다 먹어? 응 네 네 안먹는 음식이 없어? 없어? 사람만 안먹고 다 먹어? 아 파랑 패밀리고 대박 충 아 아 아 불기업이야? 응 불기업이야? 불기업 불기업 아 아 거의 갓 틀릴게요 나라 전체가 기독교인데 그렇네 형님 먼저 밥먹어 밥 절반 있어 양념 그냥 아직 밥이 있어요 이거 먹어봐요 이거는 계란말이 이거 가장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아 라면도 좋아해? 라면요? 라면요? 라면 맨날 먹어 우리 네 맨날 먹어요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고 필리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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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해보자 영어 아빠 영어 잘한다며 I can't 왜 안해 영어로 내가 못해 글씨로 써놓으면 내가 해석은 해 내가 지금 말은 못해 영어로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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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르쳐줘 언니 미스 지창이 아빠 지창이 아빠요? 지창이 아빠요? 응 아 김치지 네 두 명 오빠 있고 두 명 언니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다섯 명 마들 파다 일곱 명 침이 아빠 좋아 침이 아빠 지창이 아빠 동영상에 나오면 다 돼지 같아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안 닮았어 이제 안 닮았어 아니지 안 닮았다니까 아니야 돼지처럼 살쪄서 그래 돼지처럼요? 응 누구예요? 응 오빠가요? 응 돼지잖아 돼지지 이어 살이 베이 베이 이렇게 말이 없어 나니까 말을 안하는거지 저 이거 진짜 중부한 몸이오 그래 닿는데 왜? 물이 너무 많아요? 물이 왜? 너무 적어서? 많아서? 여기야 여기 우와 이거는 다섯 잔 양이영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냐아냐 뭐 이리 먹어 이렇게 이 정도 물이면 커피 다섯 잔 넣어야 된다고 며느리가 일을 못하네 지가 맨날 며느리 일찍 우리 집에서도 맨날 나는 며느리잖아 한오빠 두 언니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명 아직 안 결혼했어요 야 필리핀은 결혼 일찍 하나 봐 응 25살 넘어가기 전에 네 네 제 오늘 29살 결혼했어요 와우 다른 언니가 24살 그러면 모이도 결혼할 날이 다가오네 다가오네 넘었네 이제 결혼할 생각 없어요 며느리 며느리 모이도 웃음 오늘 처음 봤는데 잘 안빠셨어요 웃음 아나님 공부 잘했나? 네 몇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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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등 그런게 없는데요 근데 원래 90정 90정 오 90점 만점? 우리 단순형 그냥 열심히 하는 건데 독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90점이 형 굉장히 잘한 거야 100점 만점에 이상하네 엄마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응 제가 모이 모이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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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꺼예요? 감사합니다 대박 이거 잘 어울리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건 뭐올리네 웬일이니? 너무 예쁜데? 얘 왜이래? 부들부들해가지고 부들부들해가지고 사모님 오신다 이거 어머야 잘 어울리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패션 스타일 이런 거잖아 다 내가 입도록 지금 이거 다 내가 있는 옷이야 I've never even tried this one like I've never even tried this one like I just took shower and then I'm wearing my mom's clothes too I didn't take a shower when I'm still wearing mom's clothes You didn't take a shower? You are so beautiful 소름 is a bad thing 아 진짜? 나쁜거 아니야? 무이 always tells me to not iron this iron? I don't know like do my hair for my bangs but do you guys like this better? 부서지도록 내릴 것 같아 또 사랑이 내게 맞춰라고 Love is a love Love is a love Love is a love Love is a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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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 너 이건 진짜 며느리 같아 어머 진짜 며느리 같아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그 검색 저게? 그 좋아? 또 간다 또 간다 엄마 다 꺼내게? 옷이 너무 많네 오늘 다 꺼내게? 오늘 다 꺼내게? 바슨 진짜 바슨 진짜 봐봐 봐봐 Our witness height We talked about it for a long time Like 내는 별로다 근데 이거 I think it's because of the color It's not her color I guess 어?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아 응? 맞아 우와 대학생 같아 안녕하십니까 소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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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d date blind date 이름이 뭐예요? 엄마가 엄마가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걸 아니고 스피치레스 사장님 싸우고 얘는 무슨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백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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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결혼할 거지 백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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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진짜 잘 어울렸다 다 이렇게 입어 선물이면 그것들 다 젊게 입으려고 해 오오오 귀여워 귀여워 완전 귀여워 끙살 하는거야 너무 귀여워 우와 오오오오오 웬일이야 아아 어 저 여자 되었어요 저 프린세스 같아요 와 그리고 she's wearing all my mom's clothes this one especially this one is the warmer inside 이거 너무 이쁘고 이것도 모델이 워킹 모델이 뚱땅 뚱뚱뚱뚱뚱뚱뚱 자 자 여기부터 걸어오세요 시시시작 뚱땅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하하하하하하 잘 나가라고 티가 크니까 티가 크니까 날씬하네 티가 크니까 아무 사람이 우리 피부나 오빠 방금 봐요 한 번 보세요 오빠 오 또 닮았어요 어머니 네 잘생기다 오빠가 잘생겼어 지금도 잘생기는데 잘생겼어요 잘생겨야 돼요 자신감이 써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저사람이야 어떻게 이 사람이 저사람이야 이런걸 보면 피리펠리에는 죽어요 죽어 너무 더워요 덥지 여기는 이거 안 입으면 죽어요 아 안돼 맞아요 네 맞아요 다 닦히는데 어머니가 너무 달콤해 달콤해 스위츠야 스위츠 난 며느리 같애 며느리 같애 얘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 사모님 사장님 며느리 이렇게 입으면 사랑스러워 누가 사랑받는 기분이 든다고 며느리 같애 며느리 이쁜데 뒷모습이 이쁘다 잘 어울리네 재밌어 오빠? 안납작해 2회 2회 3회 3회 2회 3회 2회 누가 도착해? 아리도 메르카노 마시는걸 오빠 외국인 친구 있어 외국인 친구? 응 좋은 친구 진짜? 나야? 처음 나야? 우리 친구야 이제? 아니야 이리와 이 계세요 이리와 이 계세요 오빠 춤을 추는거 좋아? 춤을 출 다은춰? 진짜요? 하하! 하하하하하하 커피 샀어요? 네, 잘 샀어요. 워밍도 안 해도 돼요. 워밍도. 워밍도. 비 왔어요. 비 오면서. 워밍도 가고 더 춥겠다. 근데 저 오늘 샤워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하하하하하 뭐 하지 않아서? 샤워. 샤워하지를 않아도 괜찮다고? 응. 비가 오면 더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빠 잘 어울려. 응. 진짜? 동물 같지? 동물 같. 동물? 고양이. 어, 고양이 아니야. 하하하하하 냐옹! 뭐 이렇게 아는 거 아냐? 진짜 안 어울려? 고양이도 저기 잘 어울려요, 아니면? 네. 꼬기인데요? 체중계. 진짜? 사용하면 돼요? 네. 이거 뭐야. 아! 어머! 동물이 잘 어울려. 사촌네. 하하하하하 너, 너 되지? 정말 너로는 거야. 되지? 아, 이제요. 응? 아, 엄마 이제 좀. 하하하하하 갑자기 영상 듣는 거야? 아니, 아니 왜 갑자기 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여기서. 야, 너 무슨 무슨 사촌동생 같아. 말 엄청 많은 사촌동생. 이제 친구 만들었어요. 하하하 오, 잘생기다. 잘생기다. 하하하하하 우리 이 소파의 기능을 알려줘서 쭉 피고 있어요. 아, 리클라이너야 이거. You go to a premium movie theater? You... 하하하 진짜요? 우와. 해봐, 해봐. 여기. 사장님. 아, 리클라이너로 모십니다, 사장님. 봅니다. 하하하하 이거 못 봐, 못 봐. 하하하하 How does it feel too? 소름 돈다. 하하하하하 사모님. 아, 모이가 나 맨날 배 깎아준다, 엄마? 왜? 어어. 저 진짜, 며느리 깼대요. 맨날 며느리래. 하하하 모이가 고장내대요, 고장내대요. 나, 저 때문에? 하하하하 왜 앉아가지고. 하하하하 달려줘, 누르면 된다고. 우와! 우와! 와, 저 사모님 깼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뭔가. 우와, 부자같아. 어머니 둘이 어머님은 부자예요? 하하하하 뭔 소리야. 하하하, 뭔 소리야. 하하하, 부자야, 부자 어머니.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엥 한 벌레 한 벌레.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저 허리. 원래 너무 아파서,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요? 누르면 다 내려와요. 네? 어디야, 어디야? 여기여기여기 여기 자면 되요 나중에 침대도 필요없어요 엄마 엄마 친구를 했어요 친구라든지 뭐라든지 허락받고 싶었어요? 친구를 뭐 허락을 받아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말 걸고 싶은가봐 그치 너 그냥 한국어 쓰고싶은거지 허락이랑 바로 쓰고싶었지 허락이라고 나는 쓰고싶어요 어머님의 머리카락 너무 부뻐요 응? 부러워요 제 머리카락 지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거 원래 곱파마를 한거야 원래 곱슬이야 파마했어요 후회했어요 필리핀사람들이 생각보다 머리가 원래가 뽀글뽀글한 사람들이 많은가 보던데 네 파마 후회했어요 너 한국말 진짜 쓰고싶었나봐 왜? 왜? 야 너 한국말 알아 뭐 어느 나라 말을 하길래 얘가 하는 한국말 조용히 인마 막 이런거 밖에 없어 뭔가 다 섞어요 전대말 반말 갑자기 아닙니다 그냥 있는거보다 재밌게 지르면 좋지 어 완전 웃겨 근데 우린 영어로 쓰잖아 영어로 쓰죠 부모님 도와줄까요? 어 필리핀 며느리 갑니다 필리핀 며느리요? 저 사실 설거지를 하는거 제일 재밌어요 웬만한 막 뜨개질 바늘질 막 과일 자르고 이런거 다 모의가 해줘 이거 하고싶다고? 네 근데 이 고무장갑이 짜는거 같아 아 근데 우리 필리핀에는 이런거 안 써요 안 써요 진짜? 그냥 순으로 하는거에요 그냥 해도 되는데 손 망가지 이쁜손 망가지 puls일까 봐 이쁜손? 어 제 순은 안 이쁜데요 저 너무 빨라요 손으로 으하하하하하 며느리 익스피린스 빨래하고 빠르네 네 왜 많이 해봤네 많이 해봤어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다고? 네 우리집에는 식기건조기가 있었어 디슈퍼슬리 해 네 아이고 잘 오 잘하네 면을껍으로 아주 합격인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입에 귀에 걸렸어 네 네 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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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라들때 그냥 내 아래요 입에 귀에 걸리다 It literally translates like Your mouth Got stuck into your ear 입이 귀에 걸리다 그럼 넣은거야? 애차 애차한 일이요 너무 좋을 때 하는 맛 저 이제 면 놀이로 합격했어 응 합격했대 설버전 하나로 합격하면은 인생 좋다 섞여도 좋은데 뭘 거의 다 가는거 저 잘해요 진짜 잘해 근데 느려 너무 느려 아니 언니가 항상 저랑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느렸어 아 이야기하다가 느느라 아 네가 떠드느라 늦다고 원래는 빠른데 누나 언니랑 얘기하다 보니 굽다고 못해요 못해요 아닌거 같은데 얘가 이름이 국자 아 국자 이거 이름이 뭐예요? 국그릇 국그릇 아 그릇 제국그릇 그릇 그릇 깨면 이제 면으로 탈라 엄마가 보고있으니깐 좀 좀 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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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저 나와 뭐 네? 나오라고 아이고 잘했어요 내가 갈게요 빨리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가요 빨리 나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가볼게요 엄마 엄마 주는 거야 엄마가 그래 엄마가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할게 어 슬퍼 오빠야 어머 커피도 매달아 고마워요 존만입니다 저 돼지가 진짜 존만입니다 형님 까지 안하자 어디서 갈래? 아주 근데 사감이 의견이 stat 어머어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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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사랑받고 있었을텐데 분명 함께